이 집이 존재한다. 이 집이 존재한다. 이 집이 존재한다. 이 담이 없을 수도 있죠. 마당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담을 치는거죠. 아이씨 못나가! 이런거죠. 이현웅님을 공동 텃밥 안되는거죠. 반갑습니다. 꾸미니 건축가 이현웅 입니다. 어제 이어서 포르투칼. 포르투칼의 그 건물의 연장. 건물 연장 담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아르헨티나. 세 번째 시간이네요. 건물의 건물의 방마다 벙커를 만들거냐. 아니면 거대한 건물의 연장으로 벽을 담을 할거냐.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디귿자. 디귿자 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을 세우면 이게 숨어있는 마당. 이런걸 할 수 있는. 마지막. 자 포르투칼. 럭셔리 70평. 당연히 디귿자겠죠. 당연히 디귿자. 디귿자인 구조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약간 경사가 졌네요. 이렇게 하얀건데. 마당이. 어? 이거 가벽이 없네. 건물의 연장 가벽 아닌가요? 그 아니라 요 안에. 요 안에 숨어있습니다. 요 안에 숨어있는거죠. 요 안에 숨어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약간 경사졌어요. 약간 이게 보시면 약간 경사졌잖아요. 대문을 열면 이렇게 들어가면 반층 올라오고 반층 내려간다. 반층 올라오고 반층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차를 하면 여기에 1층같은 지하. 1층같은 지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쇼 올라가면 이렇게 뒷마다 올라오는 거죠.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약간만 경사져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거는 지하지만 1층같이. 그래서 반층 내려가고 반층 내려가고 반층 올라가고 여기다 1층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하가 1층같은 지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문도 볼게요. 올라왔죠. 반층 올라가고 반층 내려가면 여기 이제 지하인데 지하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워낙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여기까지가 거의 현관인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올라가면 이게 이 집이 너무 그 디귿 짜다 보니 디귿 짜다 보니 요 복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복도가 이제 생기는거죠. 이렇게 이런 복도가 생기는거죠. 디귿 짜니.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거죠.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주방이 있는거죠. 그래서 형태는 이제 디귿 짜. 디귿 짜 형태인거죠. 디귿 짜 형태로 있고 여기에 이제 공부방. 어떻게 보면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이고 여기가 이제 거대한 응접. 다이닝. 다이닝을 볼게요. 다이닝을 보고 요게 이제 거실인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게 전체 여기가 이제 벽과 벽 사이가 다 유리를 껴. 봤어요. 다 유리를 껍니다. 끼니까 커튼이 재밌는게 커튼이 요렇게 가다가 휘어 휘어. 옛날에 이거 한번 보여준적이 있죠. 제가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휘어. 왜냐면 커튼이 여기 있으면 밖에서 유리창에 보이잖아요. 커튼이. 벽이 있으면 요 커튼을 여기다 하면 밖에서 커튼이 안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휘어 휘어 휘어. 요 벽에 커튼이 서있는거. 그런 구전거죠. 그래서 요런 복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디귿 짜 집의 단점인거죠. 사실은. 복도가 앞으로 갈거냐. 아니면 여기로 갈거냐. 그래서 뒤로 배치할거냐. 효율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다. 근데 디귿 짜 집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쨌든 프라이빗한 마당을 만든다. 아무도 못보는 마당을 만든다. 그거에 대한 장점이 또 있는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거의 다 현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신발장 겸 드레스룸이 거의 구매다가 펼쳐지는거죠. 여기에 이제 손님용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 뭐가 가까이 있다. 현관에 주방. 주방이 가까이 있다. 주방이 일자 양쪽으로 주방이 있고 여기에 간단하게 먹는. 아침에 급하면 여기서 먹고 가는거죠. 간단한 식탁이 있고 여기로 가면 다이닝. 손님 왔을때 다이닝. 파티하고 뭐 이런거죠. 그래서 온갖에서 다이닝이 있고 여기는 이제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이 거의 뭐 42층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 방도 되게 큽니다. 3.7배에다가 5.7배에다가 엄청 크죠. 이거를 마스터로. 아니 아니 이건 아이방으로 할게요. 아이방하고 이거를 그냥 마스터로 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4.5배니까 이거를 마스터. 그러면 이 마당은 여기서 주방. 이 주방의 이 벽은 없애는 걸로 하면 시각적으로 넓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러면 이 주방에서 나갈 수 있는 마당이 있는거죠. 방에서 나가고 방에서 나가고. 근데 이제 안방이 서로 마주 보는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방으로 하고 마스터는 그냥 2층으로 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4.42평.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역시나 복도. 복도. 복도만은 이런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어쨌든 올라갔을때 방 3개. 방 3개니까 복도가 필요하죠. 화장실. 안방. 요게 마스터죠. 요 부분은 이제 뻥 뚫려있는 천장이 뚫려있는 비쇼고 그런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내부사진을 보면 문을 열었을때 여기는 카페트죠. 약간 거친 카페트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니까. 닦고 들어와! 이런거죠. 들어오면 복도. 들어오면 복도. 디귿자니까 복도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주방 위치니까 멋있는 주방을 오픈하는 방법이 있으면 복도가 필요없죠. 근데 여기 뭐 현관도 있어야되고 옷장도 놔야 되니까 이런 복도들이 많습니다. 방이 이렇게 들어오는거죠. 겉에 있는겁니다. 복도. 여기도 복도. 거의 열주같죠. 열주같이. 이게 이제 수많은 결정팔이죠. 요걸 위해서 이 집이 존재한다. 이 집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요 담이 없을수도 있죠. 그럼 마당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담을 치는거죠. 아이씨 못나가! 이런거죠. 요 담에 벽에 기댄 콩그리트 벤츠죠. 벤츠가 방까지 꽂히는겁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딴거죠. 커튼이 보이네? 커튼이 접어서 벽 속으로 이렇게 말아서 들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 라인이 이런 라인이 있는거죠. 커튼 라인 있죠. 여기는 식탁에서 나오는겁니다. 반대편은 TV가 있는 고양이가 못도망가죠. 여기서 아이들도 뛰어놓고 못떠갑니다. 닫아놓고 그런걸 하고 싶은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주방 주방이 그렇게 주방. 경관에서 주방이 가까운건 좋은거다. 좋은거다. 주방을 굳이 막 숨겨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가 이 주방으로 오는거죠. 갇혀서 노는거죠. 여기 주방. 주방에서 일자주방이 있고 문을 달아도 상관없어요. 문을 달아도 됩니다. 여기 복도 끝에 벽난로가 있는 여기는 이제 다이닝이죠. 다이닝. 다이닝. 파티도 하고 근사하게 저녁 파티도 하는 이 벽난로가 바깥으로. 안으로 튀어나오면 못생겼으니까 안 이쁘잖아. 비니멀의 끝판왕. 이 유리 끝까지 다 마친거 보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벽난로도 바깥으로 튀어나온거죠. 우리는 항상 소파 뒤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아주 중요하죠. 소파 뒤를 꼭 봐야 된다. 소파 디자이너들이 제일 신경쓰는게 사실은 소파 뒤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 맞죠. 여기다 테이블 놓고 의자 두개 놓고 여기다 TV를 놓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구조랑 똑같죠. 여기가 이제 발코니 창이 있겠죠. 창에 의자가 두개에요. 이쁜 의자가 두개 딱 있는거에요.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게 중요하지 TV를 보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커튼이, 여기는 그렇게 안했네요. 원래는 이렇게 휘미죠. 여기다가 커튼을 딱 사용하는거죠.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기계 미장 해버린거죠. 바닥도 마찬가지로 기계 미장 쫙. 실내는 에폭시로 한번 바르죠. 외부는 그냥 노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은 나무로. 나무로 해서 올라가고 올라오면 이게 이제 캬 빛이 떨어지죠. 간접 조명 아닙니다. 간접 조명 아닙니다. 빛이 떨어져요. 빛이 뭔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빛이 너무 강해. 강렬하니까 뭔가 반사돼서. 아니면 심지어 창문에다가 덧문을 달죠. 아니면 내부에 달든지. 워낙 빛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 직접 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보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워낙 태양의 강렬한 그런 지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해표식. 어우 소중하죠. 소중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이 간접 조명이 이제 우리는 조명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명이 아니다. 진짜 빛입니다. 진짜 빛인 거죠. 하얗게. 바닥을 나무로 하는 거죠. 드레스로. 드레스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등이 아니라 진짜 빛입니다. 여기 진짜 빛이에요. 진짜 빛이다. 점선을 하죠. 여기 라이트가. 라이트가. 라이트인데 빛입니다. 등이 아니라. 등이 아니라. 진짜 빛입니다. 등 박스 꽂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 박스. 아니라 진짜 천창입니다. 천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젤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덧문. 이 집은 덧문. 여기 현대론 측에서는 옛날에는 바깥에 나무덧을 했는데 관리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부에 덧문을 달죠. 그래서 불편한 감은 있는데 커텐보다는 아예 얘네들은 덧문을 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덧문으로 거실 주방 1층은 커텐으로 한 거죠. 커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로투칼. ㄷ자지. 우리가 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담이 중요하다. 신도시에서 왜 담을 못하게 하냐고. 담이 중요하다. 담을 못하게 하니까 아마 벽의 연장입니까? 이건 건물입니다. 담이 아닙니다. 싸우고 있어요. 서로. 안타깝습니다. 그냥 담을 치는 걸로 할게요. 디자인 1.6. 좋습니다. 편리성은 1.4. 가성비는 좀 떨어지죠. 아 이게 방. 46평이면 방 2개. 거실 주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디귿자로 많이 하죠. 이건 처마. 처마만 낼 거냐. 아니면 벽까지 낼 거냐. 이 공간이 아무래도 벽이 더 있으면 쓸모가 있죠. 처마가 있는 것보다 산면이면 더 실내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바람도 좀 막아주고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1.3. 아이디어는 1.3이었어요. 오늘의 포로투칼. 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장선에 아르헨티나부터 포로투칼 두 집. 가운데 어제는 포로투칼의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벽을 건물의 연장처럼 만들어본 거죠. 담을 건물처럼 보이게 디자이너. 요즘 유행하는 거죠. 6.9였습니다. 감사합니다.